어디 나랑 짠해줄 사람 없나? 빨리! 짠! 괜찮으면 한 잔 더 마시러 갈래요? 현재 씨 그... 성의 김... 네 김 씨 무슨 김인지 남겨볼게요 네네 근데 현재 씨는 몇 살이에요? 스물다섯 살이요 와... 진짜 좋을 때다 저도 이름 알려주세요 여흥입니다 좀 특이하죠? 외자예요 흥 씨? 소름... 그냥 누나라고 불러요 누나요?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아... 네 네 어? 이 반응 뭐지? 아하... 아하...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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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와! 등대다! 하하... 오이도! 오이 좋아하세요? 와... 노잼 안되겠다 현재 씨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지세요 아하... 네 알겠습니다 짜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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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 이거 언제쩡미미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는 거랬는데? 아하 누가요? 잘못 알려드린 거 같은데 아휴... 인싸 들기 어렵다 인싸요? 네. 인싸가 돼야 해요? 네. 왜요? 그냥? 그냥? 아... 그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? Hey, it's me.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춤춰 다들 아는 걸 따라해보는 거야 리스 쇼츠 틱톡 넘쳐나는 챌린지 재밌잖아 요생이란 게 유행이래 음 추 추 추 추 중요한 건 감성 이 느낌, 정의 느낌 준비는 끝났어 저 이렇게 이렇게 흔히 깨졌으니 춤을 추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대체 모르겠다면 웃어 하하하하하하 컷다란 접시 한입에 끄는 안수 두 편 알리자 미니멀한 테이블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래 왜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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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건 감성 이 느낌, 자기 느낌 준비는 끝났어 다 이렇게 이렇게 흔히 깨졌으니 술을 마셔야지 흔히 깨졌으니 술을 마셔야지 와 여기 술은 진짜 맛있다 아니야 안주도 맛있어 여긴 바라하지 않은 씨앗 같은 술집이야 가능성이 총체할까? 샵 오이도 맛집, 샵 술 수타그램 뭐 더 없나? 누나 인스타그램에 마파라자 하하하하 누구보다 힙해 보이게 누구보다 감성 넘치게 이게 바로 요즘 감성 우린 바로 요즘 애들 중요한 건 감사 이 느낌, 성인 느낌 준비는 끝났어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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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히 깨졌으니 죽지 마셔야지 아 요즘 릴스 이런 걸 좀 올려야 하는 거 릴스 강매로신 것 같아요 아니야 릴스 같은 거 네?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가야겠다 가자 빨리 응? 아이씨 아 빨리 일어나 가자 늦었어 아 왜 아이씨 아이씨 아 빨리 가자 3차 가자 3차 3차 하하하하 아 이거 뭐가 왔어 아 여기요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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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로 해주세요 네 사인해주세요 다음에 누나가 내면 되잖아 됐지? 내가 오자고 했는데 영수증 필요하세요? 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자 아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내가 산다 진짜 아이스크림 정도는 누나가 사게 해줄게 진짜 아이스크림 정도는 누나가 사게 해줄게 치 오늘 많이 배웠다 내가 좀 하지? 아까 빈말 아니었지? 밤을 또 놀아줄거지? 아이스크림 아이처 그럼 응? 가려고? 잘.. 벌써 갔다고? 허어어어!! 일십 백천만, 10만12만 9천5백! X 됐다!